예, 오늘도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 말씀 예, 이방의 갈릴리에 비친 큰 빛이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움직이심을 항상 나타낼 때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대로 움직이셨고 사셨다라는 것을 마태가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이죠. 성경의 정통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굉장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시죠? 베들렘에서 나십니다. 이 베들렘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렘아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저 기록한 것이 미가서 5장 2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베들렘 떡집으로 출생하셨다. 오셨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애국으로 내려가셨다가 유대로 올라오시는데 그때 다시 나사렛 땅으로 이주를 하시죠. 나사렛 땅에서 자라나시는데 그것도 말씀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누가 하신 말씀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저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네체르 가지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걸 나사렛 동네로 연결을 시켜놨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분께서 그 메시아가 가버나움에서 사시게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오늘 말씀 15절이죠. 15절 16절에 보면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이죠. 그것을 지금 마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 메시아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가버나움 땅에 사역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생의 사역의 출발을 언제로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절이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히심을 공생의 출발의 어떤 기준으로 마태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등장에 있어서 요한은 굉장히 주님 앞에 와서 레드카펜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주님을 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회를 언제 시작하느냐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발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사를 언제 할까? 결혼을 언제 할까? 사업의 시작을 언제 할까? 날짜를 언제 잡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는 날짜를 길이를 잡는다, 뭘 잡는다 이런 일들이 있고 여러 결혼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출발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고 날짜를 정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언제 어떻게 출발을 할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이 잡히심 이후에 사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굉장히 공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이때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동생 빌립의 부인 헤롯이야를 자신의 부인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례 요한이 아주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책망한 건데 이게 정치적인 개입으로 인식을 하고 헤롯이아가 칼을 갈면서 세례 요한을 잡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나니깐 물세례 세약, 죄사함의 사역,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그 사역들이 출발을 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테이의 신학에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메시아가 오신다. 지금 사역을 이 세례 요한이 짧게 합니다. 길지 않아요. 짧게 하는데 그 모든 사역이 뭐냐면 내 뒤에 누가 오신다? 진짜가 오신다. 내 뒤에 메시아가 오신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하면서 막 깃발을 흔들고 싹 사라지니까 주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요객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우리는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일들을 다 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봉사하고 성기고 주님을 위해서 온몸을 제가 되도록 헌신하고 우리는 싹 사라지고 누구만 떠올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멋있는 사역입니다. 주님이 이래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등장을 하는데 주님이 사역이 있으시죠? 하신 사역임 그런데 잘 보세요. 어디에서 출생하셔요? 베들레엠에서 어디서 자라셔요? 나사렛에서 어디서 공생애를 출발하셔요? 가버나움 오늘 13절이죠. 13절 한번 보실까요? 나사렛을 떠나 스블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여기서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자라나는 건 나사렛 공생애의 출발은 가버나움 왜 가버나움인가는 좀 이따 설명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태어날 때 베들레엠 떡집 그 마국간 소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국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거기서 올려지게 됩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보죠. 그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자라세요? 아주 갈릴리의 촌동네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누구의 아들로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직업이죠. 천한 직업입니다. 없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역의 시작을 오늘 보세요.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스블론, 납달리지경, 해변, 가보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그러니까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사역을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에 형체를 입으사 가난하고 헐벗고 천박한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갈릴리에서 자라나시고 정말 괴로운 땅 공궁한 땅 궁핍반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니 그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나자짐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게 하려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인이에요. 주님의 생애 하나하나에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영적인 보물찾기죠. 그걸 찾아내는 게 주님이 왜 이러셨을까? 왜 이런 데서 사역을 출발하실까? 저 멋진 강남에서 저 멋진 청와대에서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라는 버려진 땅 이방인들이 득실득실 모여사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대림동 같은 지역이죠. 외국인들이 득글드글하게 모여사는 그런 땅 인천의 차이나타운? 뭐 그런 동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땅 그래서 이 북쪽 지역은 유대인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이방의 갈릴리요. 아니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데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고 이 유대인들이 천박하게 여긴 땅인지 불리는 걸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지금 마태는 이 주님이 이렇게 사역하신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에 왜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모의 포로된 자들 죄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희락의 날 아름다운 날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 16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버나움의 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디에 있냐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이 지역이 이제 최고의 중심지입니다. 중심지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중심지라고 본다면 이건 변두리죠. 굉장히 먼 땅 그러니까 비교가 쉽게 한다면 이해가 쉽게 한다면 여기가 평양이라면 여기가 이제 백두산 근처예요. 그 근경에 동북 삼성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연변족들이 이제 연변에 있는 그런 사람 여기가 이제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뭐 소련 사람들 누구 사람들 다 몰려 사는 데죠. 옛날로 말하면 그렇게 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있고 나사렛이 있고 이런 데 여기서 이제 이 지역 전체가 갈릴리라고 불리웁니다. 갈릴리 자 근데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 요단강 동편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땅이라고 여기는 동네예요. 요단강 동편 이쪽 근데 주님께서 이 전체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땅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여기 다 이방인이라고 불리우는데 여기에 큰 뭐가 뭐가 비추인다고요? 빛이 비쳤다. 큰 빛이 비쳤다. 저 어둠의 땅 사망의 땅에 큰 빛이 비쳤다. 그 빛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주님이시죠. 거기서 사신 거예요. 거기서 자라나시는 거예요.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빛입니다.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찬빛에 대해서 막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9절로 12절 요한복음 9절로 12절에 보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저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 시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했을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님을 계속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에 있지 않아요. 주님을 놓치면 어둠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빛 자체이니까 그분과 함께 하는 게 빛된 자녀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이하 또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 비극적인 일들이 유대사회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어둠 속에 있었던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어려운 자들 갈릴리 이방이 땅에 주님께서 비추임에 이들은 어때요? 반응을 했던 겁니다. 유대 가장 찬란한 그 문명이 건설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빛이 비췄을 때는 거부해버리고 싫어했는데 이 갈릴리 어둠의 땅 척박한 땅 가난한 땅 곰피판 땅에 빛이 비췄을 때 이들이 그 빛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빛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졌던 것이죠. 그 빛이 누구에게까지 비친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빛을 빛으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접한 것 자체가 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빛 속에서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